다음 소식입니다.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.3%에서 마이너스 1.1%로 올려잡았습니다. 코로나19 재유행 여파에도 수출 회복세가 빠르다는 게 그 배경인데요. 내년 성장률도 3%로 올려잡고, 기준금리는 경기 방어에 초점을 맞춰 동결했습니다.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. 올 3분기 수출 증가율은 15%가 넘어 198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.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.1%나 늘면서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. 이달 20일까지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% 넘게 늘어 4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.2%포인트 올려 마이너스 1.1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수출과 설비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, 또 실제로 3, 4분기 실적치가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했습니다. 한 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.0%로 올리면서 2022년은 2.5%로 예상했습니다. 지난 8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 당시 내년 2.8%로 예상했었는데, 이보다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. 다만 한 해는 미국과 유럽,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, 전면 봉쇄로 수출길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. 기준금리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란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연간 0.5%로 동결했습니다. SBS CNBC 윤지혜입니다.